오늘은 익명함수와 클로저의 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예전 자바스크립트 클로저 소개 영상에서 자바스크립트를 가지고 클로저를 이해하려고 하면 왜 쉽지 않은지 간단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전 이번에는 정반대의 케이스입니다. 자바스크립트의 경우에는 익명함수를 이해하기가 다른 언어와 비교해서 훨씬 쉽거든요. 왜 그런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코드 예제를 한번 보시죠. 자바스크립트에서 함수를 선언하는 방법을 굳이 한번 4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번째 f1함수는 펑션 키워드를 사용을 했고 함수 이름을 f1이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도 첫번째처럼 이름을 넣은 함수를 선언을 했는데 여기서는 조금 다르게 f2라는 변수에 해당 함수를 선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함수 이름은 블라블라이긴 한데 f2 변수를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번째입니다. f2함수랑 비슷한데 함수 이름만 빠졌습니다. 이게 바로 보통 일반적으로 말하는 익명함수입니다. 함수는 함수인데 이름이 없죠? 그래서 익명이라고 하는 거고 특별히 뭐 별게 없습니다. 네번째 f4함수도 마찬가지로 익명함수인데요. 이 경우에는 에코머스크립트 2015에 추가된 화살표 함수를 이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세번째 네번째 함수 선언 방식을 가지고 함수 이름이 없는 익명함수를 만드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게 다입니다. 그냥 익명함수는 이름이 없는 함수고 그 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이게 다거든요. 간단하죠? 자바스크립트에서는 함수의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는 클로저랑 정말 하나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익명함수는 이름이 없는 함수고 그게 끝이죠. 자바스크립트만 생각하면 익명함수 개념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냥 어떤 함수든지 클로저가 될 수 있다 보니까 익명함수랑 클로저랑은 아무 관련이 없는 거죠. 그런데 사실 다른 많은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일반 함수와 클로저 함수를 언어 규칙상에서 아예 다른 방식으로 취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 코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바스크립트랑 모양이 비슷해 보이는 언어를 한번 골랐는데요. 바로 Rust입니다. 함수 선언 키워드가 function 대신에 fn으로 축약어를 사용했다는 점. 출력용으로 console.log 대신에 println 느낌표 이걸 사용한다는 점. 그리고 클로저 함수를 선언하는 별도의 규칙이 존재를 한다는 점. 이것만 빼면 일단 이 코드상으로는 특별할 건 없습니다. 그래서 outer라는 변수에 hello라는 문자열을 할당을 했고요. 그걸 단순히 출력하는 함수 두 개를 선언을 했습니다. 처음에 선언한 건 클로저 언더바 펑크 라고 하는 익명함수입니다. 클로저 언더바 펑크 함수를 보시면 매개 변수로 아무것도 건네주지 않았는데 코드 내부에서 outer라고 하는 변수를 가져다가 사용을 합니다. 외부에서 가져오는 거죠. 아주 전형적인 클로저 함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일반 함수 선언 키워드 fn을 사용해서 pure 언더바 펑크라는 함수를 선언을 했습니다. 이 pure 언더바 펑크 함수에서는 외부에 있는 변수를 불러올 수가 없습니다. 순수 함수인 거죠. 그래서 매개 변수로 문자열을 넘겨받도록 해놓았습니다. 맨 아래에서 두 함수 호출을 했고 결과는 뭐 당연하게도 동일하게 나올 겁니다. 프린트 헬로 이거 헬로를 찍겠죠. 클로저 함수와 일반 함수를 구분한다는 건 뭐 이런 방식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은 익명 함수와 클로저와의 관계입니다. 적어도 이 Rust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익명 함수는 클로저 함수고 클로저 함수는 익명 함수가 됩니다. 사실 많은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들도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클로저 함수를 선언을 할 때 Rust처럼 익명 함수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프로그래밍 언어를 몇 개 이상 익히고 사용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아 익명 함수는 클로저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행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자브스크립트에서는 원래부터 클로저 함수가 아닌 게 없었기 때문에 익명 함수에 대해서 오해를 할 일 자체가 생기지 않게 된 거죠. 그런데 사실 익명 함수를 클로저 함수 선언용으로 사용을 하는 거는 꽤나 자연스러운 방법이기도 합니다. 아까 보셨던 Rust 코드인데 하나만 다르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우터 변수를 헬로라고 선언을 한 다음에 무언가 코드를 잔뜩 넣는 겁니다. 그래서 클로저 언더바 펑크 함수를 선언하는 구문에서 아우터 변수가 어디에 있는지 바로 확인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거죠. 상상을 한번 해보죠. 코드가 그렇게 돼 있다면 아마도 좀 더 프로그래머가 코드를 읽고 이해하기가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드를 글 읽는 것처럼 순서대로 읽을 수가 없고 위아래로 왔다갔다 하면서 아우터 변수가 어딘지 찾고 그러면서 이해를 해야 할 테니까 말이죠. 클로저를 썼기 때문에 어떤 변수를 가져다 쓰든지 생략을 할 수 있다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코드가 지저분해지 않도록 클로저를 사용을 하는 건데 이 경우에는 클로저 때문에 코드 퀄리티가 더 나빠진 셈이 되었습니다. 클로저를 사용할 때 기대할 수 있는 장점 중 하나는 간결함입니다. 일반적으로 클로저를 사용하면 어떤 외부 변수를 가져다가 사용을 할 건지 명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가져다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장황하게 함수 선언을 할 걸 간단히 추격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좋은 기능입니다. 그런데 이걸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 장점을 살리려면 클로저 함수 코드를 볼 때 외부에서 어떤 변수를 가져다가 쓰는지 보자마자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클로저는 너무 명확한 걸 생략을 해가지고 가독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생략을 하게 해준 기능을 잘못 활용하면 오히려 코드 가독성을 더 나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익명 함수로 제공하는 이유도 사실 비슷한 맥락입니다. 굳이 이 명확한 함수에 이름까지 따로 넣어서 장황하게 만들 필요는 없다고 보기 때문이죠. 직관적인 역할을 하는 함수로 하여금 간결하게 선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셈입니다. 사실 이건 클로저 기능의 본질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도 말할 수 있긴 합니다. 그런데 많은 언어에서는 이렇게 익명 함수와 클로저를 같이 묶어서 제공하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클로저는 정말 편리한 기능이지만 잘못 사용하면 코드 가독성을 크게 해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로저를 사용하고 싶다면 외부에서 캡처할 변수를 명시하지 않아도 그리고 함수 이름을 굳이 지정하지 않아도 함수 로직을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을 정도로 명확한 경우에 한해서만 클로저를 사용하세요.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익명 함수와 클로저의 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